브라보 마일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갈겁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가는데 필수요건이 요즘 마스크죠 이 검정색 패션 마스크 패션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 패션 마스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가드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코에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잠깐 쓰는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자전거를 타러 가야 되는데 1시간씩 탄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습기도 차고 여기 불편합니다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때는 가드 몰랑몰랑합니다 이걸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벌써 모양이 다르죠 이게 볼록 튀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봐도 지금 코랑 입이 안닿습니다 안닿게 요렇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라이딩을 하려면 마스크도 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뭐티 스카프 뭐 색깔은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요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끼었으니까 안경을 벗고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경을 먼저 껴야 겠죠 끼고 이런 식으로 뭐 머리를 뒤집어 씌워도 되고 왜냐면 그래도 가을 햇살에 얼굴이 탑니다 그래서 목까지 완전 뒤집어 줘야 겠죠 이렇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라이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